선수 출신과 동호인 비교 영상 시리즈 5탄 배딘턴의 마지막 푸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호인 대표 김민소 양이 촬영에 협조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걸렸어요 자 여기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볼 때 푸쉬를 때릴 때는 5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첫번째는 뭐냐면 내가 라켓을 들고 있는지 또 들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코치님들이 라켓 들으세요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건 뭐냐면 푸쉬는 네트 위쪽으로 너무 올라오는 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빠르게 와요 그래서 타점을 높은 타점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라켓도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라켓을 내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팔이 들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라켓을 내리고 계신 분들은 라켓을 팔꿈치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야 돼요 이게 두 동작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여기서 쳤을 때 발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셔틀이 내 몸통보다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발이 앞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경우 약간 내가 옆으로 등지고 서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 몸통으로 셔틀을 밀어주면서 공을 쳐야 더 임팩트 있게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등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임팩트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라켓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스윙을 할 때 타점의 위치 위치는 낮은 타점보다는 높은 타점에서 공을 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그만큼 셔틀은 높은 타점에서 쳐야 된다라고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자, 지금 보면 스윙이 자, 약간 커요 이 팔꿈치가 내 몸통보다 뒤로 넘어가서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발이 늦다면 스윙이 약간 밀려막거나 뒤로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스윙이 어디까지 한번 내려가나 볼게요 스윙이 자, 여기서부터 오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타점이 늦었는데 스윙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타점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스윙을 간결하게 해줬어야 돼요 여기서 팔꿈치 이 정도만 빼서 바로 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낮은 타점에서 공을 치더라도 네트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라켓 면 자체가 앞쪽을 봐줬어야 돼요 앞쪽을 봐줬으면 이 셔틀은 살아서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셔틀이었어요 하지만 끝을 한번 볼게요 자, 끝이 어디를 보고 있죠 끝이 여기서 내려갔죠? 밑으로 그러면 이 셔틀은 맞고 당연히 네트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켓 면 각도 조절을 상황에 따라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셔틀이 올라갔다가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서 라켓 면 자체를 꺾으려고 안 해도 돼요 지금처럼 이럴 때는 라켓 면 자체를 앞으로 봐주는 거예요 앞으로 멀리 그러면 낙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꺾여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꺾어주게 되면 여기서 밑으로 네트 밑으로 감겨서 네트에 걸리게 돼요 그래야 실수 없이 이 푸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푸쉬 시범은 달인콕TV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앞서 우리 동호인분이 하셨던 것과 같이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라켓의 위치 두 번째 발의 위치 세 번째 타점 맞는 위치 네 번째 스윙의 크기 다섯 번째 라켓 면 각도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스윙이 맞았을 때 라켓 면은 지금처럼 약간 앞을 봐주는 라켓 면 각도 발의 위치 시선은 끝까지 갖고 가주시는 거예요 스윙은 간결하게 자 지금처럼 스윙은 짧게 간결하게 라켓 면을 밑으로 내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푸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랠리의 마지막 포인트를 딸 수 있는 푸쉬는 일단 당황하거나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강하게 한 번에 끝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여유가 되지 않으면 가볍게 밀어주고 다음 셔틀을 보셔도 돼요 푸쉬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간결한 스윙과 라켓 면 각도 조절이에요 자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